박수종의 뉴스 측면승부 박수종의 뉴스 측면승부 박수종의 뉴스 측면승부 네 이분 저희들이 오늘 진행할 순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번 주 심각한 미세먼지로 서울시가 3일 정도 지금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실시했죠. 그런데 일각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정책 비판하고 경기 서울 인천 미세먼지 대책 3자 회동을 제하는 당경필 경기도지사 전화 연결해서 미세먼지 대책 한번 여쭤보고 정책의 문제도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입당하셨죠? 2부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은주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당의 통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젊은이들하고 정치 토크쇼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 개물림 사고가 연달아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 목줄과 입막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3부에서 반려동물 심리전문가인 이웅종 연암재학교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안전대책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수진영의 유수정민승부 금요일 코너죠. 오늘은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인데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정책과 아이들의 교육문제,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장하나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네 제가 방금 소개됐던 인터뷰 순서를 제가 잘못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웅종 교수 인터뷰를 먼저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반려견 문제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인터뷰는 안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 저감장치, 조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인천 3자 회동하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게 포퓰리즘 정책입니까? 사실은 대책이라고 하기도 사실 민망해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아,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들고요. 벌써 한 365일 동안 쓰도록 한 예산이 지금 벌써 1월 10몇일 됐는데 거의 절반 다 썼잖아요. 네, 저는 이거 밑받은 진독에 물붙듯이 돈은 쓰지만 효과는 없는 정책이라 중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혜택을 직접 느끼기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조금 약한 정책인 것 같고 또 경기도에 사시는 많은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거기에 아마 연유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경기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시죠. 프랑스 파리가 이 정책을 과거에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뭘 했냐면 대중교통 무료 운영을 하면서 아예 강제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6%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아예 그냥 이 정책을 한 300억 정도 쓰고 나서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강제로 2부제를 해서 차량이 흐름이 좋아졌다 했는데도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어서 포기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프랑스는? 효과가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중국에서부터 불어오는 50%에서 70% 차지하는 미세먼지의 효과가 우리는 외부의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인이신 것 같고 프랑스는 내부 요인이었습니까, 외부 요인이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무슨 요인인지 정확히 파악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자동차로 인해서 생기는 미세먼지의 비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나 인천도 함께 참여하면 효과가 좀 나타날까 이 말씀들을 나누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책 말고요. 실질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은 당연히 지금 각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은 정부 단위에서 해야 돼요. 국가 단위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물론 그 노력도 같이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같이 발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미세먼지가 당장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미세먼지가 생길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범정부적인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이걸 전 국가적인, 전 부처적인 노력을 할 거고 중국 같은 나라와 정상회담의 아젠다로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노력을 대통령이 하셔야 되고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요. 네. 이 사무관 한 사람이 책임지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tf 정도로 격화돼 있어요. 지금 이 기구가.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게 중요한 아젠다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정부의 노력이 나오면 환경부가 어떻게 하고 교통부가 어떻게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자고 하면 그 대책을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은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요. 네. 플러스를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를 들면 마스크를 보급을 한다든지. 또는 어린이집이 또는 노인정 이런 데다가 공기통정기를 달아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지자체가 하는 이런 투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요. 이미 경기도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요. 경기도는 이미 어린이집에 공기통정기 달기 시작했습니다. 전 어린이집에 한 1만 1천 개 정도 되는데 전체 한 6만 개 정도 달 거예요.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2월 중순부터 6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은 저희가 마스크를 다 보급을 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다 하고 있고 저감장치 달아주는 정책도 CNG 버스로 지금 대체하는 거 변기 자동차로 차차 대체하는 건 이런 건 시간을 가지고 예산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내용도 좀 있고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한번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제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이야기로는 한 해에 미세먼지로 1만 7천명이 사망한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네. 뭐 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1만 7천명이 미세먼지로 죽도록 투트랙으로 정부는 뭘 했고 서울시는 뭐 했습니까? 경기도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나눠주고 공기청정기 나눠주면 1만 7천명 사망하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폐질환 환자 줄일 수 있습니까?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이야기가 한 해에 미세먼지로 1만 7천명이 사망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이 미세먼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정부는 두드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자체는 그거에 발맞춰서 하면서 지자체 역할은 현재 있는 미세먼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까 하는 그런 대책을 또 촘촘하게 마련하는 그런 협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1만 7천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확실하게 의료카드로 나오는 겁니까? 데이터가? 저는 시장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경필 지사께도 여쭙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중국과 시장 개방한 지가 1978년 이후부터 중국이 한국어 난담부터 92년부터 우리가 국교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와 25주년 수교가 지나는 시점에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토양, 수질 그리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기도 전체 지역에 대한 토양과 수질과 건강의료, 폐질환 환자의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아와야지만 한중 테이블에 모였을 때, 앉았을 때 근거가 이렇다라고 제시할 수 있을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우리 정부가 저희한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고요. 그런 연구 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도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국가 전체가 모여서 대통령이 공약하셨던 대로 특별기구를 만들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니까 경기도는 이런 준비를 하고 서울이 이런 준비를 해서 그걸 다 모아서 시진핑 주석 만날 때 데이터로 내놓고 이런 요구를 하자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 질문이 조금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 그러니까 CNG 버스죠. 이게 지금 절반밖에 안 하고 있고 미세먼지 줄이기와 노력도 평상시 서울시보다 훨씬 안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이 비판. 그건 아주 독불장군식 말씀이시고요. 남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고 저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지장님께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아니 대책이 별로 훌륭한 대책도 아니고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고 저희가 판명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말자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면 도대체 좀 남의 얘기를 좀 듣고 존중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부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만나서 저희가 충분히 내놓을 대안들이 있어요. 그 대안들을 같이 좀 같이 합의하고 하면 훨씬 효과가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우리 주민들 피해 있는 거 줄이는 거는 우리 3개 시도가 합하면 아주 효과적인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정 안 만나겠다고 하면 경기도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미세먼지 마스크 공급하기 시작을 할 것이고 또 양노원과 유치원의 유아원의 공기청정기 배급하실 거고 노후 차량에 저감장치 달 수 있는 예산도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하나씩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0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노후 차량들이 사실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저감장치를 경기도가 다 부담을 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주사께서 생각하시는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보관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첫째 마스크 공급, 둘째 공기청정기 배급, 셋째 저감장치 달기 또 있습니까? 버스를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전기버스로 저희가 지금 한 5천 대 정도 바꿔야 되는데요. 그걸 차근차근 실시할 겁니다. 경기도에는 버스가 한 12000대 정도가 다니는데 그중에 한 60%는 지금 바꿨어요. 이제 나머지 바꿔나가야죠.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측에다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중 FTA를 할 때 미국이 우리에게 노동 문제와 기후환경 변화 문제를 한미 FTA에서 들고 나왔듯이 우리도 한중 FTA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 측에 지금 이렇다. 20년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중국에 영향이 있지 않냐 이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부터 해도 해야죠. 지금부터 해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국무조정실 사무관이 담당을 하는 그냥 일반 CF로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저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는 대책을 이거는 경기도나 서울튀가 하면 좋겠구나. 사실은 이거를 하기에는 저희가 역부적인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해야죠. 그렇죠. 대통령이 나서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분노하셔야 돼요. 그럼요. 이 문제에 분노하시면 박수치겠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께서 정치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남아있지 않고 복당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바른 정당이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냥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하고 합한다고 하니 저는 그건 순서에 옳지 않다. 어떤 순서에 옳지 않습니까? 저는 보수 통합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른 정당의 유승민 대표님과 이런 분들은 지금 중도 통합을 먼저 하자라는 얘기라 그건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다르니까 그 방향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방향으로 가셔서 그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탈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국정농단 세력들 그리고 인적 청산이 되기 전에는 자유한국당하고 이런 정치하는 분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100%는 아니지만 국정농단 세력의 중심에 있던 분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그리고 몇몇 문제가 됐던 분들에 대한 지구당 위원장질 박탈을 통해서 거의 정치적 사망 선고를 당에서 내린 거고요. 그리고 또 자의는 아니지만 검찰에 의해서 지금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던 분들이 지금 다 수사를 받고 상당 부분 법적 처벌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의 정치적 생명은 자유한국당에서 끝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당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승부니까 정면승부하겠습니다. 공천 문제 때문에 바른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낫겠다고 해서 그리 복당하신 거 아닙니까? 어제도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시던데 공천은 저는 당이 결정하는 거로 시스템으로 결정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공천을 따놨다. 이런 거 전혀 받은 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질문이 좀 어문스러운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아닙니다. 잘 다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지사 난경필 지사였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